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속초에 벚꽃구경으로 오실 텐데 벚꽃구경 벚꽃이 어느정도 만개가 되었는지 제 눈으로 볼 때는 한 70%밖에 안되는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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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가 이제 속초 벚꽃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 가는 길입니다 설악산으로 점점 더 가까워질 텐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팍팍 내려가서 이 벚꽃의 개화 상태는 조금 덜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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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